안녕하세요. 저는 민영 김연영입니다.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수아의 안샘의 양성과 남숨식 알심입니다. 남숨을 똑같이 묶어 돌아온 내기 딸기가 6개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접시에 딸기를 2개씩 해서 3접시가 되었습니다. 뺀삼식은 6 빼기 2 빼기 2 빼기 2는 0입니다. 남숨식에 6이 나눠줄 수 있고 2는 나누는 수 있고 3은 모기입니다. 똑같게 나누기 6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고 3이 나누는 수 있고 이제 2가 모기입니다. 무엇 알아보기 8 나누기 2에서 4의 열면 8에서 24번 덜어내면 0이 된다는 수 있고 8에서 24번 덜어내면 0이 된다는 수 있고 8을 똑같이 2로 나누었을 때 한 곳에 4의 열면 벨그 시, 2의는 0수입니다. 이것으로 발표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